어! 또 박진이잖아! 왜 너한테 뿌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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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가 가져간다? 잠깐! 너 말랑이 봐봐. 내 말랑이가 왜? 박세인 말랑이지? 봐봐. 어? 박세인 말랑이가 화살표가 따라가잖아. 이거 자석이야? 내 말랑이 내놔 뿌! 내 참머리가 걸리다니? 너 이제부터 3일 동안 좀비 마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. 으아! 좀비 마을? 뭐야? 여긴 어디야? 엄청 어둡잖아? 나뭇잎이 있잖아? 근데... 어머 누가 코 그는 소리야? 어머! 어머! 누가 이렇게 코를 오냐? 어머! 누가 나 때렸어? 어머!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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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야? 나 당황스러워서 떨어졌잖아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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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내 발목! 어? 무섭잖아? 땅굴 봐. 땅굴 봐서 들어가야겠어. 어머 어머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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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! 이 초록색 뭐야? 무섭잖아? 저리 가! 저리 가란 말이야! 어?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. 어떡해? 살려주라고! 아 무서워! 빨리 올라가겠다. 위로 올라가야겠다.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. 어떡해! 떨어진다? 떨어져서 죽겠어. 어머 어머 어머! 우와! 죽었잖아! 뭐야? 여긴 어디야? 다시...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야? 진짜 짜증나? 하늘이 뭐... 멋지잖아? 그래도 나 살은 거 맞지? 살았다. 뭐야? 저긴 뭐지? 여기 저쪽에 누군가 사는 것 같아. 가봐야겠다. 어? 양이 있잖아. 깜짝 놀래라. 안녕? 양아? 반가워. 여기 나무 장작도 패놓고... 어머... 누가 여기서 거주하나 본데? 어? 어머! 어머 왜 화살? 누구야? 원주민이야? 뭐야? 어머 어머 어머! 대화로 해요. 우리 대화로 하라고? 어? 나 해치는 사람 아니야? 또 화살을 던지고 있어. 어머! 어? 원주민 말 나 못해? 똥뚜르렁똥 띵뚜르랭! 아니야? 알아들었어? 도망가야겠다. 도망가야겠어. 어? 나무 많잖아. 여기 나무 많은 데로 숨어야겠어. 나무 뒤로 숨어야겠어. 화살 안 나르게! 나 뒤에서 공격하지 마! 돼지잖아. 깜짝이야. 설마 오는 거 아니지? 원주민?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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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... 나무 뒤에 숨어있어서 봐야겠어. 나무 뒤에서 살짝 봐야겠어. 어? 원주민 어딨어? 어? 무서워. 나한테 또 화살 쏠까봐. 무섭단 말이야? 빨리 나무... 나무를 만들어야지. 여기서 3일 동안 살아남으라니? 어떻게 살아남으란 말이야? 어? 끔찍해. 일단 나에게 필요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무와...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겠어. 나무들을 빨리 캐야지. 어? 키가 안다. 키가 안다잖아. 밤이 오기 전에 빨리 나무를 다 캐 버려야 돼.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? 어? 무서워. 어? 무섭잖아. 겁에 질린 나의 표정. 어? 으아! 무섭잖아! 밤아 오지마. 제발 오지마. 제발. 어? 저녁이야. 어머. 꽃을 먹었더니. 어? 어? 강아지 깜짝이야. 안녕? 어머 강아지가 많네. 어머머머. 너네 늑대같이 보여.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야. 나 빨리 귀가해야 돼. 집이 없잖아. 집을 만들어야 돼.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살아남으려면. 어? 무서워. 곧 좀비가 올 거란 말이야. 어? 더 밤이 됐잖아? 어? 좀비가 올 거라고. 어? 무서워. 빨리 살아남아야 돼. 어떡해. 어디쯤에 집을 줬지? 어? 오키님들 저 빨리 집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? 어떡해. 에이. 무서워? 어? 어?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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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리 들어가야 돼. 어? 빨리 들어가야 돼. 빨리 나무 곡괭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. 아 돌이 벌써 나왔잖아. 나 빨리 숨어와야 되는데. 나무 도끼를 만들어야겠어. 나무 곡괭이로? 이제 나무 곡괭이로. 더 쉽게 팔 수 있어. 아. 지금 어둡지만 곧. 어? 돌이다. 이렇게 돌 여러 개 모은 걸로. 화루를 만들 수 있지. 나 멋지지? 빨리 살려줘. 화루를 설치했어. 이제 불을 지필 거야. 또 채워 태우면. 이제. 숱이 생기겠지? 그래. 조금 밝아졌다. 아. 여기까지 팠다니. 너무 대견해. 살아남으려고 너무 고생했어. 어? 작업대에 들어가서. 성냥을. 만들어 막대기 위에다가 숯을 얹으면 성냥이 완성되지. 이제 불을 지펴. 아. 훨씬 밝아졌다. 한결 낫네. 돌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. 돌 곡괭이가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. 이제 마음껏 팔 수 있어. 어. 훨씬 낫잖아. 나 이제 돌 부자야. 어. 신나잖아. 어. 뭐야. 이거 파란색이잖아. 보석 같아. 너무 멋지잖아. 불을 밝히면서. 작업하자고. 아. 많이도 작업했다. 휴. 한번 나가볼까? 아. 타득했어. 열심히 일해야겠다. 이튿날이야. 이제 마지막 날이야. 마지막 날만 버티면 돼. 그러면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. 아. 힘들다. 또 저녁이 되고 있잖아. 열심히 일해야 돼. 어. 해가 진다. 안 돼. 안 돼. 해가 지는 거야. 석양이 멋있잖아. 어. 엄마가 보고 싶어. 갑자기. 엄마. 나도 열심히 나무지를 해야지. 정말 인생은 힘든 거고 고달픈 것 같아. 열심히 학원도 다녀야 되고. 다리 보인다. 엄마. 엄마가 성공. 이제 집으로 들어가볼까?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. 다시. 곡괭이로 들고. 그래도. 이제 밤이 됐으니까. 좀비를 피해서.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. 열심히도 일했다. 뿌듯해. 어. 뭐야. 헉. 여기 좀비가 있나봐. 미친 거 아니야? 열심히 일을 해야지. 그래도. 어머. 아. 말랑이 사기 한 번 쳤다가. 이거 진짜. 목숨 내놓게 생겼네. 아니. 이쪽으로. 아. 잘못 들어왔어. 제발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어떡해. 어떡해. 무서워. 빨리 나가야 돼. 이곳에서 나가야 돼. 나 잡혀 먹으면 죽음이라고. 무서워. 어어? 어. 뭘 팠더니. 용암이 나왔잖아. 어어. 저 마그마. 저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라고? 와. 어머. 저쪽에 내가 캐고 싶은 게 있어. 바로 이거. 이 빨간 거랑 이 밀리터리 룩 같은 거. 빨리 작업을 시작해야지. 뭐야. 왜 안 먹어져. 이거 왜 안 먹어지는지 아시는 분? 알려주세요. 어. 이거 먹으러 왔는데. 안 먹어지잖아. 어머머. 어디서 코 고는 거야? 어. 어. 어어?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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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두 마리나 있어. 나 죽었다. 나 죽은 목숨이야. 아. 마그마에 죽구나. 어떻게.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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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어. 살려주세요. 어. 좀비가 모르게. 모르게 막아야되는데. 어떻게. 살려주세요. 어.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어떻게. 좀비해 제발 좀비 마을에서 살아남기 대실패 끔찍했잖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사랑해